안녕하세요. 택배기사에서 윤사월 역을 맡은 강유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호빈씨. 네. 먼저 이렇게 저희 작품을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택배기사에서 5다18 역을 맡은 김호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송승환씨. 택배기사에서 유성 역을 맡은 송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자정들이 오셨나봐요. 자, 이석씨.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택배기사에서 정서라 역을 연기한 송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승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택배기사를 연출한 조이섬입니다. 이 작품을 감상할 때 시청자들이 어떤 관점 포인트를 가지고 보면 더 즐겁게 즐길 수 있을지 각각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유석씨부터 여쭬까요? 어떤 관점 포인트? 일단 각 배우들의 캐릭터들이 굉장히 매력있기 때문에 캐릭터들이 어떻게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배경이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서울이 황폐화된 서울이기 때문에 아, 여기가 여기구나. 여기가 저기구나. 라고 딱 생각하면서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김우빈씨. 네. 유석씨가 많이 다 얘기해주셔가지고 다른 게 있다면 강유석이라는 멋진 배우를 많은 분들께 더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송성원 선배님과 이순씨가 기존에 보여줬던 모습과 또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또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송성원씨. 예. 택배기사를 보시면 모든 게 좀 많이 새로우실 것 같아요. 일단 설정 자체가 그 미래에 사막화된 대한민국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못 봤던 이런 드라마고요. 또 저희 각 캐릭터가 또 제너마트 유석은 왜 저렇게 저런 행동을 하며 또 5다시팔과 사월이와 또 설안은 왜 이 천명그룹 유석과 맞서서 왜 저르려고 하는지 이들의 대립과 갈등에 초청을 주고 보시면은 되게 긴장하면 물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성우씨. 네. 물론 여기 계신 배우분들도 그렇지만 여기 안 계신 배우분들도 워낙 좋은 캐릭터들을 연결을 하셨고 또 강한 여성 캐릭터들이 스토리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 예정이라 그것도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초이선 감독님. 어... 여기 계신 배우분들의 각각의 역할을 갖고 있는 목적과 또 드라마들을 따로 이제 챙겨보신다면 그 좀더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우. 패션 화보 촬영 현장 같아요. 강윤승씨가 오늘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강요일엄 강요일엄 감사합니다.